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김상경 목사입니다 이제 저와 만나는 시간에는 찬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주일에 한 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찬송을 부르시면서 은혜를 만든 그런 코너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첫 찬송은 뭐냐면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412장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또 즐겨 부르고 은혜를 많이 받는 찬송 중에 한 곡입니다 먼저 같이 한 번 부를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또 마음에 지친 그리고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찬송을 같이 한 번 불러보시는 거죠 한 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그 사랑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참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찬송하는 이 시간 제목을 그 코너 이름을 제가 김상경 목사와 함께하는 하늘 곡조 그렇게 코너 이름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하늘 곡조 바로 이 찬송가에서 제가 영감을 받은 겁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우리 하늘 비전교회는 이런 하늘 곡조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곡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나와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멜로디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선율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곡조가 하늘 곡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가득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 하늘 곡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만날 때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체험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가사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맘속에 소산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아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이 평화는 내 마음 깊이 묻힌 보배인데 이 보배를 켜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평화의 그 실체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다가 날 위해 다시 사흘말에 보아를 하신 그 예수님이 내 보아예요 그분이 내 안에 하늘 곡조를 가득 채우는 실체예요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곡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내 마음에 은혜를 끼치시는 분이 누구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보아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밭에 있는 그 보아 그 보아를 찾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아를 찾지 않아요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나의 가지 모든 재화보다 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늘 곡조세요 그분이 나에게 평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를 마감합니다 죽게 주신 이 평화 죽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어루운 오른팔로 굳세게 해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찬송하고 그 평화 가운데 평안한 저녁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4절 한 장 4절 다시 한번 불러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원을 덮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